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강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consist of는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즉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수동태로 해석을 하지만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be consisted of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culture가 3인칭 나왔으니까 s 붙였고요. 일반 농사 현재형에. 다시 한번요. 문화는 구성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만큼을 좀 해석을 잘 해보세요. 연관된 생각의 축적. 됐죠? 문화는 연관된 생각의 축적으로 구성된다. 근데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 규정을 한대요. 한 세트의, 즉 일련의 상식적인 믿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즉 작동을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상식적인 믿음을 규정하는 연관된 생각의 축적으로 문화가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요. 문화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작동하는지에 관한 한 세트의 상식적인 믿음을 규정하는 연관된 생각의 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not a, but b니까요. but b죠.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일반적으로 이 단어 정리하세요. bounded 즉 제한되어져 있대요. 공간에 의해 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해 b as well as a a는 a 뿐만 아니라 b도죠. 그래서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대신 일반적으로 공간과 시간 둘 다에 의해 제한되어져 있다. 이 3번의 지문은요. 중요해서 이렇게 서술형 암기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요. 내신에서 서술형 암기로 나올 듯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Today's orthodoxy may be the heterodoxy of yesterday and tomorrow. 이 문장은 좀 외워두세요. orthodoxy와 heterodoxy가 조금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서술형 암기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비록 뭐뭐이지만 문화적 변화는 매일 일반적으로 대개 인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긴 기간을 살펴보게 될 때 이때 진주어 가져오니까요.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대절 전체는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조차도 바로 동사로 갈게요. 비서브젝트는 뭐뭐 하기 쉽다예요. 비서브젝트 동사원형 변화하기 쉽대요. 일단은 여러분이 기준점을 먼저 잡으세요.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전제들조차도 변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도덕성 도덕 도덕성에 대한 전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준에 대한 전제래요. 이 표준을 바위 위치가 구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에 의해 삶의 품질은 삶의 질은 평가되어져야만 한다. 이렇지만요. 이런 수동태로 된 문장은요. 이 바위 뒤에 목적격을 주어처럼 해석을 하고 능동태로 해석을 해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치는 스탠다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표준은 삶의 질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삶의 질을 평가해야만 하는 표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심지어 가장 도덕성과 도덕성과 삶의 질을 평가해야만 하는 표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차도 변하기 쉽다. 됐죠? 마무리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비록 문화 변화는 문화적 변화는 매일 인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살펴보게 될 때 명백해져요. 됐죠? 심지어 도덕성 그리고 삶의 질을 평가해야만 하는 그 표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차도 변화하기 쉽다. 라는 거죠. 1972년 그의 논문에서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이요 아주 생생한 실제 이해를 제공한대요 범이요, 문화적 변화의 범위에 대한 아주 생생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의 관찰과 더불어 그의 관찰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동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100년 전에는 미국의 백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체의 인디언 부족들을 말살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의식이 있는 시민들 즉 많은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찾고 있어요 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make an issue out of 가요 무엇무엇을 문제 삼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잠재적인 사라짐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는 요거는 미국 흰 두름이래요 그 다음에 미 얼룩일이래요 그리고 다른 이국적인 생명체 생명체의 잠재적인 사라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100년 전에는 사람을 인디언 부족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말살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시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 동물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간단하게 앞에 것 생략을 해버리겠습니다 문화는 연관된 생각의 축적이래요 문화는 연관되어 있는 생각의 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공간이나 시간에 의해서 어때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상식적인 믿음이요 오늘의 정설이 어제의 2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2설이 될 수도 있대요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차도 변할 수 있대요 이에 대한 가장 생생한 신뢰가 있죠 그게 뭐예요? 100년 전에는 인디언 부족들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영어제국의 영재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